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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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로스앤젤레스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로스앤젤레스에 떴다 웰컴 BTS 뜨거운 햇살이 장례라는 곳, 자유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 펼쳐지는 2주간의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한 시간들. 너희들은 꿈이 이뤄지는 줄 알았지? 순진하군. 그 달콤한 LA 여행의 꿈은 한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BTS 너무 놀라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힙합 레전드의 스타르타시 교육으로 험난한 강제 힙합 유학이 시작됐다. BTS, 행운을 빌어 굿락. 대한민국의 해성처럼 나타난 힙합 아이돌 방탄소년단. 그들에게 과연 힙합 유학은 필요할까? 그냥 공기 같은 건 것 같아요. 뭔가 떠다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레몬, 공기 속의 힙합은 어떤 느낌이야? 궁금한데? 힙합이요? 힙합. 힙합? 힙합은 블랙이자. 되게 자신감이 충분해. 거울 그룹에 녹아있는 너의 자신감을 좀 더 보여줘. 그렇지. 남띵, 썸띵. 힙합은 뭐라고 부르세요? 힙합이요? 힙합이요? 힙합은 뭐라고 부르세요? 힙합이요? 음... 어... 뽀대죠. 뽀대? 스웩을 말하는 건가? 핑크색 아랭에서 뿜어져 나오는 너의 스웩. 대단해. 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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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룡이에요. 너희들의 힙합 자신감을 벌써 세계 팬들은 알아봤구나. 대단한데. 뽀대요! 우와. 일본어 랩까지 훌륭한데! 일단 너희들의 실력은 인정!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저합해!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저합해! 기선! 기선을 저합해! 기선을 저합해! Get an unicorn! 음, 그건 기선 제합이 아니라구. anyways. 넌 저의 남는 나는 마이게.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내가 사실 너희들한테 계속 약속을 했던 거잖아. 좀 기다리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안 나면 연수 같은 것도 안 돼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얘기지 않아서 이렇게 약속을 한 번 더 안 해 주겠다고 조금 아쉽게 될거야 어때? 정말 나 자랑했다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잘했어요 미국도 한 번 해봐봐 일단 미국에서 다르다고 미국은 그 미국이니까 네 전문을 넓히게만 하하하 날이면 날마다 아무런 팀을 지는 기회가 아니라 네 그리고 알다시피 뭐 놀러 가는 건 아닌 건 아니고 뭐 당연히 넓히고 좋겠구나 자고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참 놀러 가는 맛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잘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잘하고 내가 정말 되게 특혜로 준비를 하나 했어 깜짝 선물 깜짝 선물 깜짝 선물 이거 아마 니네 그.. 가수 2종회에서 나랑 일하면서 처음이라 마지막일 거니까 거옥 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뭐 halt해 뭐야 이거로 지켜봤어 어우, 이거랑 비슷한 거고 있어. 아, 근데 금색이에요. 어, 근데 흑, 피포미죠? 어, 진짜 좋아요. 리포미니까. 네. 어, 공교로 보인다. 아, 네. 아, 아, 네. 아, 이제 시간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했습니다. 네, 데리러가 많고 볼 거니까 네. 미국에 도착하면 네. 빨리 올라오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내 번식도 좋아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냐? 아, 네. 아, 네. 오오오오 middle em 밥 2 조달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고 할리우드 써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념사진 Omaha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공기를 좀 막 보고 싶어요. 막내가 연습생 때 한 달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공기부터 나르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 같은데요. 춤 안 배우는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바닷가 갔었거든요. 갈아입은 옷이 없어서 바다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물에 들어가서 좀 놀아보고 싶어요. 미쿵 맨. 미쿵 맨. 미쿵 LA 맨. 야 야 미국에서 견뎌 잠밤이 없어요. 지금은 미국을 가는 중입니다. 바로 LA. 전 국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습니다. Let's go. Fight. LA로 가는 비행기 안. 비행기 많이 왔다. 뭐 있으면 LA인데? 정말 너희도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와 방탄소년단 다시 보게 되는데. 국민분들이 다 계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소름을 돋겼어요. 자 그럼 구매드리던 LA 관광을 시작해 볼까? Let's go. 오 미국. 오. 미국 전화가 있대요? 미국 전화가 있대요? 전국아. 너만 믿고 여기 돌아다니면 돼? 전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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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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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네네네네네. 렌네네네네네네. 한국에서 시왕 님이. 우와! 뭐! 이거 있으니까 닌이를 잘 쓰고 아꼈어. 판동복자. 원래 경기 있어요? 지금. 아들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하고있구나 경기야 지금? 진짜로? 현진이 형 계신가 지금? 대박이야. 그럼! LA 왔으면 현진이 형 만나고 가야지. 우와. 대박.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도. 우와 대박. 바다가 우리 사장님이 진짜 예뻐요. 너무 멋진 볼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바다. 뭘 좋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에... 아 손을 튜니까 뭔가 좋네요. 그때 애이었어. 이제 놀 만큼 놀았지 자 본격적으로 강제 힙합 유학을 시작해볼까 에스웨덴 세탁성 5 80 30살을 단 3% 가조 사인 해야 돼 ps 5 책정 3 3차가 좀 더 깨 여기 있으면 되죠? 어, 바로 오봐요 네 우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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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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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Tucs아! 수 밖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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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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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쳇음, 쳇음, 쳇음 두 번째 모짜 Bacon 여기, 여기, szerve스 I ain't no play around man! looks straight fool! you, stop looking around look straight, 개踏 apa? Add something to the table take off your hats and put them on the table take off your hats and put them on table sorry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정답을 입고, 정답을 입고, 정답을 입고, 정답을 입고. 두 마음이 낯붙지 뿅 빅다고 빅끅한esta 빅끅한 제거 빅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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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한참! 한참! BTS! Welcome to the American Hustle Life Hip-Hop School. 내일 내일, through intensive training guided by the greatest legends of Hip-Hop and the best tutors around, you will be born again as a true Hip-Hop artist. See you tomorrow. We're going to be back here tomorrow till y'all and just stay the f*** in. What? We'll be watching you. Sitting right here. Yeah, yeah! Just stop going to the ground. Yeah, yeah! I want to come to the floor. Yeah, yeah! I can do it now. How's that? Oh sí! I can't do it! I can do it now! 호비가 울지 않고 굉장히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할 직전까지 가서 그 자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 영상 보시면 계속 랩몬이 옆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치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불쌍한 척하고 울면 보내주지 않을까 하다가 울는 척을 막 했어요. 깨물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일단 자라니까. 자자. 이상해서 자는 거에요? 거기서 자도 돼요? 야 전화기 갖고 왔어? 아 우리 집도 없잖아 우리. 랩몬 짐 찾지 말고 그냥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내일부터는 더 다이나믹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BTS 굿나잇. 터뜨리uu 터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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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트위터들과 이십살양에 트위터들과 함께 살면서 힙합을 온몸으로 느껴봐. 어때, 흥분되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걸 보고 나서도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진짜 귀 막고 진짜 이러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어제 그 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래퍼 단테. 힙합계 숨겨진 보물 천재 작사가 네이트. 저는 토니 존스, 텍스스. 2미터가 넘는 장신의 훈남 래퍼 토니. 그분들이 소개를 하셨을 때 진짜 많이 놀랐죠. 아 놀랐다. 대박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는 가치 있다 님. 힙합이구나. 힙합이다. 느꼈죠. 아 훌쩍을 끌고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작업이요. 없어진 운이. 없어진 Duragit. 2네, 우리는 공포하십시오. 우선을 할 때 있는 공포하십시오. 우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82. 우선이 승리하고 인상으로 가야하는 increases. 승리할 때 이 선언이 드러 Hause십시오. 그래서 지시리 할 때 상징이라고 할 때. 우선이 노력할 때 받을 때. BTS, we're here to help you guys. So BTS, we have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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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guest. A legend in the rap game. He's known internationally. He's gonna come in and speak with you guys. Make sure you guys pay attention. Okay? See you! 궁금하다 궁금하다. Dr. Dre가 들어올 수도 있어. 어디 수도 있나, 나나나나나? 아니, 아니. LA하면 서부 힙합의 메카지. 그럼 오늘 방탄소년단을 찾은 레전드는 누구?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라면 설마 그 분? 뭐? 쿨리오? 쿨리오, right? We are, 클리오? 쿨리오, right? We are, C-C-L-E-O.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삐삐처럼 이렇게 하고 웃겼었거든요. So are y'all speaking English? Yeah, I'm right. How did hiphop start? Where did it start? What was the first rap single to go platinum? You know it? He doesn't know it. 제가 원래 쿨리오라는 분을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What group is check D for? Hello. What's up? Hello. Where is... What does turn up mean? Let's go party. Turn up! Sorry. Give me 25 pushups. 얘들아 상대는 쿨리오야. 잘못 건드렸다고. 무슨 소리야? 제 소리들아 많이 나온 거 같은데? Yo, yo, girl. 뭐 정도만 알고 있는데? What's today? 아, 아니. It's your mind. It's you, I'm your mother. It's your mind. It's your mind. You don't know what you mean? You don't know what you mean. What's right? Miss right? Girl, you want my kiss right? Miss right? All right. No, it's sexy, ma. And you're sexy, got it. No, it's sexy, got it. Nne, jeudel, one, got it sexy, okay. 태어난 여자들의 척반까지 YT의 컴퓨터 난다 널 컴퓨터 진짜 내가 블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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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하루는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넌 내게 최고